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모든 일은 유종의 미를 거두며 마무리되어야 하듯이 우리네 인생 또한 만년이 좋아야 잘 살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작은 창대했으나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인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중창년기까지만 해도 남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아가다가 한순간 삐끗해서 나락으로 떨어져 노년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운 일과 친척 한번 쭉 둘러보면 노년의 인생이 180도 달라져서 젊었을 때 쓰며 모은 돈 그 많던 재산 다 잃고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분들이 적어도 한 분 정도는 계실 겁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살게 된 데에는 일을 열심히 안 해서도 아니고 배운 게 짧아서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유복하게 사는 것과 배움의 길고 짧은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박폭한 인생을 타고났다고 무슨 운명 철학자처럼 둘러댈 수도 없겠습니다. 사람 수만큼이나 다른 인생의 길이 있으니 각자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저마다 구구절절 깊은 사연이 있겠죠.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중장년 시기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했기 때문에 노년의 인생이 망가진 것에 대해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신감이 넘쳤든 남을 너무 믿었든 시대를 잘못 만났든 금기사항을 어겼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전후 시점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를 어긴다면 우리라고 노년의 폐지지우며 살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 명심하고 조심조심 살아야 할 일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또 썸네일 제목을 보시고 가끔 폐지 줍는 분을 폄하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되고 힘든 노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빌려온 표현일 뿐입니다. 왜 우리가 희망이 없는 인생을 표현할 때 자주 막장 인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광산의 저 깊은 갱도에 막다른 곳에서 일하는 광부들을 폄하하냐고 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이치로 그렇게 표현을 빌려서 사용한 것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폐지줍는 분들을 폄하하는 내용은 또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시작하시죠. 늙어서 폐지줍고 싶지 않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그 중에 첫 번째, 너무 잃은 재산 증여나 상속 이제는 죽을 때까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노후의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한 불문윤처럼 퍼져 있지만 자식들 설득에 넘어가는 부모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어느 날 자식 내외가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아이들이 커서 이젠 집도 늘려야 하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도 돈이 턱없이 모자란다.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지금 사는 집도 내 것이 될 테니까 이 집 팔아서 새 집에서 함께 살자. 함께 살면서 잘 모시겠다.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겠다. 별의별 가머니서를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며느리도 거들죠.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정성껏 모실게요.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곁에 계시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애들이 두 분을 좀 좋아합니까? 아들 내외의 간절한 부탁에 혹은 달콤한 유혹에 싫다고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으로는 알았다 그렇게 하자는 말이 결국 나오게 됩니다. 노후를 위해 지켜내야 할 마지막 재산이 그렇게 자식에게 넘어가게 되고 늙은 부모는 끝내 꼬다놓은 보릿자루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해가 바뀌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 결국 자식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재산을 내놓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난 영상 늙고 병들어도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는 그 영상을 보시면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요? 너무 잃은 재산 상속이나 증여는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늙어서 폐지 죽고 싶지 않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중 두 번째 고수익을 노린 투자 남들처럼 돈 좀 더 벌어보고 싶다는 마음에 고수익 금융 상품의 귀가 솔깃해서 모아둔 현금 자산을 투자했다가는 사단이 납니다. 고수익 보장을 믿기로 한 금융 사기의 전형적인 결말이에요. 은행 금리가 제로에 가깝고 경기 불황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금융 상품을 소개받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귀가 솔깃한 모습을 딱 알아챈 사기꾼은 이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 좋은 기회가 곧 사라질 것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휘저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무슨 무슨 저축은행 사건이니 무슨 투자증권 사건이니 사모펀드 사건이니 하는 것들이 내용은 다르겠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초반엔 보장했던 수익을 챙겨주고 맛이 늘린 투자자는 더 많은 돈을 집어넣습니다. 이러면서 거액이 물리게 되고 사기꾼들은 돈을 갖고 튀죠. 소위 금융 전문가라는 놈들이 영어로 된 복잡한 이름에 듣도 보도 못한 금융 상품으로 여러분들의 욕망을 부추기더라도 절대 돈을 넣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잘못하면 평생 본 돈 다 날리고 정말로 고되게 비참한 노후를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늙어서 패지 죽고 싶지 않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그 중에 세 번째 준비 없는 은퇴 은퇴에 대한 경제학적 정의는 소득은 끊어졌는데 지출은 계속되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백세 시대라고 하는 요즘 은퇴는 소득 없이 5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우 말만 들어도 걱정되죠? 2, 30년을 벌어서 50년을 버텨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 없는 은퇴는 재앙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보자고요. 수명이 늘어난 만큼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사실상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지만 기업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회사에서 쫓겨나는 실제 나이가 49세라는 조사 결과가 2019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은퇴 연령인 61세보다 무려 12년이나 빠른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장년들의 은퇴 준비라는 것이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게 먼 미래로만 생각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나이인 49세는 한창 자녀들 학비 들어갈 때죠. 그래서 따로 돈을 떼어내서 노후 준비하기에는 벅찰 시기이지만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는 만큼 노후 50년은 차치하고라도 기대와 현실이 어긋난 그 12년의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하로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준비 없는 은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보험연구원이 수년 전 실시한 설문을 보면 노후준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8%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또한 노후준비가 충분하다는 사람은 응답자의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이 나머지 90%는 어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이런 만큼 노후 빈곤이라는 것을 남 얘기로만 생각해서 먼 산보듯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늙어서 폐지 죽고 싶지 않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중 네 번째 준비 없는 창업 준비 없는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준비 없는 자영업입니다. 이건 거의 뭐 자동으로 이어지는 수순과도 같습니다. 뒤통수 맞듯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로부터 내몰리듯 나와 퇴직금이라는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야금야금 빼먹기 전에 급한 마음에 하루라도 빨리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초조함에 급히 시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영업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 창업전선에 뛰어든 이가 전체 자영업자의 72.3%가 된다고 하니까 거의 모든 회사원의 종착지는 자영업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미 시장이 과밀화, 과당경쟁으로 기존 자영업자들도 버티기 어렵다는 뉴스가 넘쳐나도 치킨집을 열고 편의점을 시작하고 커피 전문점을 인수합니다. 경험이 없으니 프랜차이즈에 100% 의지하게 되고 가맹과 동시에 가맹비로부터 시작해서 달떡, 별떡, 다 떼이며 본사 좋은 일만 시켜주죠. 이런 소매업과 요식업과 같은 소규모 생활 밀접업종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은 수입이 빠듯하다 보니 피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결국은 온 가족이 총동원되어 가계일에 매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가족들의 인건비를 따먹으며 버티는 건데 이게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악적권의 노동이라는 거죠.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온 가족이 매달려도 자영업이 5년간 생존할 확률은 17.5%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와중에 용감한 건지 무모한 건지 창업을 강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왕 창업을 하셨으니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늙어서 폐지 죽고 싶지 않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중 마지막 5번째 과도한 자녀교육비와 결혼비용 지출 노후 준비를 현실적으로 가로막는 최대 장벽은 바로 과도한 자녀교육비 지출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발전의 가속화로 산업은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의 구경수 점수를 올리는데 돈을 쏟아붓습니다. 60, 70년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에게 해준 그대로 말이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정하시듯 우리가 노년이 된 때에는 자녀들이 우리를 부양해 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이 해온 것처럼 자식 농사가 곧 노후 준비였던 시기가 끝났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자녀들에게 몰빵하듯 과도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꼴로 자신을 에듀푸어 즉 수입에 비해 과도한 자녀교육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빈곤층이라고 답한 설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녀교육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빨려들어가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자녀의 결혼비용 와 이건 폭탄 중에 폭탄이죠. 학업 다 끝내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 이제 한숨 좀 돌리려는 참에 자식들이 덜컥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뭐 그때가 되긴 됐죠.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제대로 된 집조차 얻을 수 없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인생의 한 번뿐인 결혼이니 멋지고 화려하게 그리고 신혼집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하고픈 자식들의 욕망을 꺾을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부모인들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마는 은퇴한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아 전세로 옮기면서까지 자식 결혼 비용을 내주는 것은 이건 너무 가혹하다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내 노후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면서까지 다 퍼줘야 자식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살면서 어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 다섯 가지 뿐이겠습니까마는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손꼽는 다섯 가지니까 지켜서 손해볼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모두 금고에 큰 자물쇠 하나 더 잠그는 안전하고 든든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